다이아라는 이 팀은요 여러분 국민 노래를 부른 그룹이에요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노래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짧은 히트곡이다라고 소개를 받거든요 저희 다이아의 유일한 히트곡이기도 하고요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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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hrer 삼촌 셋 태풍어 그 노래 이분들 거예요? 엄청 молод었어요 저도 저희 다이아는 모르셔도 이 노래를 다 아셔서 심지어 저희 그룹의 이름을 3천원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태 씨 주머니 얼마 정도 있죠? 저 지금 3천원 있습니다 3천원? 3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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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붐 씨! 네 그 정장 얼마입니까? 이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 있잖아요 직구로 3천원에 샀어요 3천원? 3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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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웃기다 저희 지금 보면서